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딱케이입니다 오늘 주식기초강의 98회 아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깡통을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한 방송이기도 하구요 어 여러분들께 한번 100회가 주식기초강의가 다 돼가니까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죠 저 많이 망쓰렸습니다 하지만 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제 경험담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좀 가지게 해 드리고 그리고 투자에 좀 더 신중을 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아 제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아 고백을 해 보겠습니다 저 깡통을 찾습니다 어 많이 찾거든요 2007년부터 제가 제대로 투자를 했으니까 한 12년째 되는데요 자 수많은 깡통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어 먼저 말씀을 드려 보자면 2007년도에 정말 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때는 전문가 방송도 1년 동안 청취를 했었고 한 달에 120만 정도 되는 수업료를 내면서 들었고 전혀 아깝진 않습니다 그분한테 정말 제대로 배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으니 그때 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나 홀로 쓰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혼자서 매매하는 와중에 ELW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식 워런트 거든요 쉽게 말씀하면 말씀드리면 주식 옵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8년이 해필 또 폭락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하락에 선물 옵션까지 발을 들이게 되면서 가산을 탕진했죠 자 그 과정에서 음 먼저 좀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제법 잘 살았거든요 51평의 아파트에 살았고 어 집에는 집이 좀 호텔 느낌 났었어요 거실에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니 콘서트장 입니다 전자드롬도 있구요 녹음 시설도 있구요 피아노 기타 마이크 라이브 바로 가능한 그런 장소였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빛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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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요 나중에는 어 고리의 이자도 쓰게 되었죠 자 그래서 겨우겨우 잘 막 막 호나가고 막 호나가고 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라기보다는 미련이죠 조금만 더 잘해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잘하면 이거 하나만 고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미련 들 때문에 어 결국은 제가 집을 날리게 됩니다 어 제 지인들이 상당히 들을 것 같은데 어 좀 부끄럽네요 그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또 드리는건데 그래서 어 드디어 빛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빛독촉이 들어왔을 때 어 애들이 좀 어렸거든요 애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띵동 띵동 하면 제가 밖을 내다보면 남자가 서있죠 아 그러면 애들이 겁을 정말 겁에 질려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자 앞에 토끼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놀란 눈으로 아빠 아빠 어떡해 어떡해 괜찮다 영화에서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아빠 찾으러 온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마 자 그런 시간들이 참 지나갈 때 너무나 미안했죠 애들한테 애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들을 겪게 만들었으니까 정말 미안했고 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빛을 다 청산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집을 좀 떠나와 있었거든요 그 이전 상황이죠 어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자꾸 찾아오니까요 제가 여러가지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고시원 한 4개월 정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번정도 집에 애들 얼굴 보러 왔었는데 아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헤어질 때 애들하고 헤어질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정말 많이 울고 갔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자 그러한 시간들이 4개월이 지나고 이제 청산할 빚들 다 청산하고 이사를 갔죠 자 이사를 오는 날 또 일이 하나 더 터집니다 원래 주택담보건만 해결이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신용으로 같은 은행에서 묶여있던 신용이 해결이 안되면 입금이 안되면 아 이사가 불가하다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다는 또 통보를 받게 되죠 당장 1700만원이 빵꾸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사람도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날 그래서 겨우겨우 마련했습니다 마련해가지고 다행히 이사는 지장없이 왔습니다 이사를 와보니 51평에서 평수가 제법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왔는데 짐이 많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는 딴 데 보관했는데도 짐이 넘쳐 흘러가지고 옷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일반 빌라로 왔으니까 묵박이 같은 게 없으니까 상당히 공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방은 짐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 모습에 제가 참 집사람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술을 마셨습니다 너무나 그 집에서 나오기 싫었거든요 호텔 같은 집에서 그래서 너무 상심해서 맥주를 저는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마무리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저도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은 것 같고 저도 더 단단해진 것 같고 이제 이사를 가거든요 이사를 가는데 애들이 자기 방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울컥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아빠가 참 애들한테 못할지 돼서 안 해도 될 고생했구나 집사람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준 또 가족들한테도 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네요 고맙고 그렇습니다 1년이 되었고 저는 좀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지 농담삼아 신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주식하고 관련 없습니다 어떤 예감이 잘 들어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도 풀려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것만이 내 세상 이병헌 씨하고 나오는 영화 있죠 정말 영화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한 330만 개 관객이 없고 영화관에서는 거의 밀려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영화 내용이 참 괜찮은데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자폐 증세에 있는 피아노 천재 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연주하던 그 피아노 앞에 가서 그 피아노 앞에 가서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을 들국화의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를 할 때 정말 느낀 바가 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길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받고 그 눈물을 흘려받기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에게 눈물 닦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물론 지금 구독자 162분 계신데 정말 소중한 이분들에게 책임감 있는 방송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더 힘내서 끝까지 잘 길게 길게 방송도 하고 완주하려면 도전을 끝까지 해내려면 여러분들의 호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한번 방송해 볼 테니까 오늘 아침부터 좀 무거운 내용이었고 울컥울컥해서 말도 좀 못이었던 적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울음이 꼭 비굴한 울음은 부끄럽겠지만 비굴한 울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요즘 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흔들리기 전까지 장 좋을 때 수익이 나서 다행히 잘 피했던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절대 참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깡통참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린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은 방송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살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나는 그런 일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저 현금 서비스 한번 안 받고 살았거든요 통장에 돈 꽉 있었으니까요 통장에 꽉 있었습니다 정말 현금 서비스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요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쫓겨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절대로 여러분들 무리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신다면 천천히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조급해 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권유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